혼다 자동차가 어제 문 잠금장치에 결함이 있는 생산차 중 32만 대 이상을 리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수년간에도 혼다는 각종 결함을 가진 출시 자동차 수백만 대를 리콜한 바 있는데요. 현재 이 문제로 인한 사고와 부상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혼다는 어제 2012년형 CR-V SUV와 2013년형 아큐라 ILX 세단의 문 잠금장치 이상으로 차량문이 예기치 않게 열릴 위험성이 있다면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이 주로 일본과 북미, 중국, 남미에서 팔린 CR-V 모델이며 약 7,300대가 북미에서 판매한 아큐라 모델입니다. 혼다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까지 문 잠금장치 결함으로 인한 사고와 부상자 발생 보고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포드 자동차도 신형 포드 이스케이프 SUV 11,500대에 대해 연료관 이상을 이유로 리콜 조치했습니다. 포드는 이스케이프에 연료관이 파열해 기름이 세면서 엔진에 불이 날 수 있다며 무상수리가 끝날 때까지 운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1.6리터 4기통 엔진을 탑재한 2013 이스케이프로 미국과 캐나다에 출시한 11,500대 가운데 4,800대가 팔린 상태입니다. 나머지 판매장에 있는 이스케이프는 고객에게 팔리기 전 수리를 마칠 방침입니다. 포드 역시 이와 관련된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